11기 하 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합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타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애그로 내신 바할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사람 엘리아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그로 내신 바할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아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애그로 내신 바할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사람 엘리아로다. 이에 오십 부장과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엘리아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아에게로 올라가 본 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아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아가 오십 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오십 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오십 부장과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엘리아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오십 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오십 부장과 그의 군사 오십 명을 보낸지라. 셋째 오십 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아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오십 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오십 부장 둘과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아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아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애그로 내신 바할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아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바세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열한기하 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아를 하늘로 울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아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가래서 나가더니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아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정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의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아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서서 바라보메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있더니 엘리아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침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메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아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아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아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가 하고 그도 물을 침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리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아의 성명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오십 명이 있으니 정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명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오십 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 아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짐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배들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열한기야 3장 유다의 여호사바드왕 18제 해에 아하베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회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하방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마리의 털과 순냥 10만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하방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바드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하방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하비를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모아 모하베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 사바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 사바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 사바스와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갔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모아 모하베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 사바스의 얼굴을 보미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곳 할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곳 하는 자가 검은 곳을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듯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합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들일 때에 물이 애덤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합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있더라. 아침에 모합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합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합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합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메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모합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갈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애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유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격노함이 임하며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